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거, 대단한 게 있으니까 한 번 와봐요. 보이죠 저기, 여기 앞에, 앞에. 어떤 거요? 나무에, 나무에, 나무에. 큰 나무에 이렇게 주름주름 달린 거. 아, 저거예요? 네. 그가 가리킨 건 온통 덩굴로 뒤덮여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한 그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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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죠, 저 달린 거. 덩굴 사이로 뭔지 모를 초록색 열매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그가 갱년기 노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비법 식재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덩굴 사이에 달려있는 의문의 열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어, 이게 하늘 수박이에요, 하늘 수박. 이거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거 하늘 수박이에요. 물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알아서 자라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는 농사를 지어도 같은 거 보기 좋게 하거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식재료. 하늘에 달린 수박이다? 박과에 속하는 덩굴 식물로 익으면 노랗게 되기 때문에 호박에 가깝지만 동글동글하고 겉껍질이 초록색이고 덩굴을 따라 하늘에서 열매가 맺혀서 하늘에 달린 수박이다. 하늘 수박이라고도 부른 것이죠. 그런데 특히 열매는 토과실로 불리며 가을에 노랗게 익었을 때 따서 말려 약재로도 사용했는데요. 하늘 탈이의 열매를 복용하시면 갱년기 열감 증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탈이. 일명 하늘 수박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 오시면 하늘 수박이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게. 갱년기 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하늘 수박. 물만 줬을 뿐인데 비닐하우스 천장을 열매가 가득 덮을 정도로 하늘 수박 농사가 풍년이다. 처음에는 내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줄기를 유인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7년 전 우연히 하늘 수박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기르려고 했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까지 받자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여튼 익어도 이렇게 노랗게 이쁘고 안 익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 색깔을 하면서도 이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익기 때문에 요즘 수확하느라 한창 바쁘다는 옥도령 씨. 제철 맞은 하늘 수박. 그 맛은 어떨까. 일단 여기는 다 땄어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생으로도 맛 한번 보시고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 맛 한번 보세요. 우선 갓 딴 열매를 반으로 쪼개자 수박과는 달리 호박처럼 누런 과육이 눈에 들어온다. 과연 하늘 수박 맛은 어떨까. 이거 맛 한번 볼래요. 익으면 달콤한 맛이 나. 단감 맛이네요. 단감. 이 열매가 덜 익었을 때는 파랄 때는 이렇게 돼요. 완전히 익으면 요런 색깔이 나요. 요런 색깔 날 때는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있어 또. 이들 부부는 매년 가을이 되면 빼놓지 않고 하늘 수박을 섭취하며 갱년기 노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머리들 빠진 일은 없어요. 그러고 머리들이 까매지고. 한의학적으로는 체내열을 내려준다는 하늘 수박 열매. 갱년기 노화에 실제 효능이 있을까. 하늘 수박의 열매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피부 세포 배양액의 추출물을 첨가하고 24시간 후에 확인했더니 프로콜라겐 합성이 30%나 촉진됐다고 합니다. 프로콜라겐은 콜라겐의 전구체인데요. 프로콜라겐이 다듬어지고 쌓이면 콜라겐이 되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 수박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의 풍부에 피부 주름과 탄력을 개선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